양취생TV 좋아, 구독, 울렁, 꽉 탐! 원장님! 왔습니다. 응. 브랜디디 PPL 이거 들어온 거야? 네. 표정이 되게 밝아지네요. 셀티바 아라비카 그린 커피빈 다이어트라. 그린 커피빈,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커피빈 주정 추출물 함유. 이거는 그럼 저거네. 아, 원래 우리 커피가 이렇게 콩을 볶아서 이렇게 향 나고 해서 맛있는 거 아냐? 사실 우리가 근데. 로스팅, 로스팅. 로스팅, 아. 우리가 커피를 할 때 로스팅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냐? 나 알지, 앞에 거 편집해라잉. 또 꺼! 콩을 이제 로스팅하지 않고 그냥 갈아서 만든 거라는 거 아냐? 그럼 그게 맛있나? 뭐야? 향이 좋은데? 여길 뭘 섞었나 그럼?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파 병원. 브랜드 PPL 처음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아는 거 아냐?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사면 다 읽는 거지. 원료명 및 함량, 그린 커피빈 주정 추출물, 기능성 원료 인정제 2018-6호, 인도산, 환토 텐션 칼슘, 비타민 B1, 염산염, 커피 분말, 브라지산, 에티오피카산, 엘 아르 지민, 아라비아검, 헤이즐넛 향. 아, 헤이즐넛 향을 넣었구나. 여기 써 있네. 기능성 원료인 그린 커피빈 주정 추출물 인체 적용 실험 결과 체중 감소, BMI 지수 감소,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 감소, 체지방량 감소. 뭐 이래서 많이 먹으면 더 퉁퉁해지는 거지. 뭐 이렇게 먹고 운동을 하거나 관리를 해야지 안 찌는 거지. 이거 먹는다고 빠지진 않아. 저런 건 있지.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커피 자주 마시잖아. 커피 먹고 하는 이유가 심장박동도 뛰게 하고 인효작용도 하고 심장박동이 빨리 된다는 거는 그거잖아. 자동차가 엔진이 팍팍팍 거리면 엔진에 기름이 빨리 달지. 지방 태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. 그런 의미에서 보면.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이 커피가 그런 거를 조금 더 도움을 준다. 이 소리인데 그것보다 효과가 좋게끔 아예 로스팅하지 않았다. 그래서 좋다. 그래서 브랜드 PPL을 하고 싶고 나한테 와서 먹어봐라. 이 소리 아니야. 맛은 그냥 헤이즐넛 커피 같아. 향도 헤이즐넛이고. 뭐 일반 커피하고 다른 점은 사실 잘 모르겠어. PPL이에요. PPL이요? 일반 거 다르겠지? 뭔가? 뭔가 다를 수도 있겠죠. 아에서 작용하는 거니까 사실 잘 몰라. 뭐 그래도 뭐 이왕 어떻게 먹는 거. 조금 더 좋은 게 더 좋은 거라고. 이런 거 있잖아. 장동건이랑 아니 장동건이라고 했지만. 성훈이랑 나랑 딱 비교하면. 성훈이가 나보다 조금 더 낫거든. 조금 낫는데 그 차이 때문에 성훈이가 더 인기가 많은 것처럼. 요런 걸지 뭐 안 그래? 자 김은주 이리 와봐. 네. 이리 와봐. 드디어 내가 브랜드디 PPL이 들어왔잖아. PPL. 네. 너 생두 그냥 먹어봤어? 아니요. 나 옛날에 생두를 한번 씹어 먹어본 적이 있거든. 내가 씹다 뱉은 걸로 기억해. 그럼 왜 씹으셨어요? 배고파서? 어?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? 거지로? 아니요. 거지긴 한데. 커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요?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긴 하잖아.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다기 보다는. 로스팅한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안 한 거 아니야? 아니 로스팅이라는 게 왜냐면 기계도 사야 되고. 기계 살 돈이 없던 거 아니야 이 회사가? 걸뱅이 회사? 어? 내가 한 거야? 내가 사장이야? 야 커피 마시니까 너 운동해야 돼. 왜요? 효과를 봐야 되거든. 섭외해야 돼. 뭔 개소리야? X만원 줬잖아 운동해야지. 빨리 와. 내가 또 돈 받은 거 X 줬어. 받았으니까? 5만원권으로 받았습니다. 빳빳하게 받았으니까. 현금으로 그냥 줬다니까. 가야지. 아 치료 미전도 안 가면 어떡해. 야 법정 수정 들어가. 빨리 와 너 운동이야 빨리 와. 너 요즘 운동도 안 했잖아. 아 또 무게 많이 하려고 하잖아. 아 무게 많이 안 쳐. 네가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래 요즘. 무게 안 치고 무게 안 치고.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팔을 뺄 수 있는데 안 빼는 거잖아. 근데 나도 그래.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 그렇지. 자 그럼 운동 효과를 한번. 하체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하체 운동. 그치. Ria . 효과가 벌써 나타나네. 효과가 벌써 나타나. 그렇지 엉덩이 뒤로 빼고 좋아. 오케이. 너무 앞서루 가지 말고 약간 뒤로 빼면서. 엉덩이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춰줘 일부러 출연하려고? 아휴 나가 나가 또 출연하려고 일부러 아휴 오케이 한 번 쉬었다가 또 갈 거예요? 또 가야지 세워봐 운동하는 거야 진짜로 한 시간 동안 운동하는 거야 진짜로 한 시간은 왜요? 가봤잖아 사상 최초 돈 주고 PT네 그래 나 최초인데 나 돈 주고 PT 하는 사람이야 나 이때까지 20년 동안 채광 관장하면서 돈을 주고 PT 한 건 처음이야 응? 좋았어 옷을 뭐 준비하셨나 봐요? 셀티바 아라비카 그린 커피 이거 불렀어? 나 항상 색깔을 맞추잖아 봐봐 그리고 색깔 맞추면 여기서 해야 돼 어? 열매가 있나 봐 뭐야? 셀티바 아라비카 그린 커피 셀티바 아라비카 그린 커피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어? 갔다 왔어? 응 끝났다가 지금 뭐 하신데 벌써 5년 시간 좀 빠르다 알버는 끊었어 빨리 따라와 뭘 수고하십니다 어우 씨 일부러 씨 오늘 힙을 힙 운동이야 힙 운동 아홉 굿 좋았어 잘했어 아무튼 관장님이 하셔서 돈 받았으면 해야지 셀티바 아라비카 그린 커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셀티바 아 좋습니다 셀티바 아주 좋아요 다 해놓고 시범 아 다 해놓고 시범 뭘 보죠 하기 전에 시범이지 웃긴 거 아주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여덟 이거 조금 했는데 봐봐 땀 벌써 많이 올라왔지 아 힘들어 이제 펌핑 됐어요 오 오늘 펌핑 됐어 아니야 아직 멀었어 너 지금 20만원 아치 했다 일로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바랏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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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랏 항상 카메라를 보라고 카메라를 딱 이게 땀 흘리는 걸 보여줘야지 음 형 효과 있는 걸 보여줘야지 잠시만 아орм통 에어컨 всё 좀 틀어 나 목마릴까봐 주는건데 물주어도 XX랄이야 가져가 버려 버려요 왜 버려? 둘 셋 요건 하지 말고 에어컨 좀 틀어 뭘 에어컨 틀어? 에어컨 틀어져 있는데 에어컨 틀지마 죽여버린다 아 시원한데 왜 틀어? 회원님들이 돕대요 아무도 안 둬 다 시원하다고 긴팔 달라는 데 지금 나 땀 하나도 안 흘리잖아 봐봐 나 땀 하나도 안 흘려 더웠으면 이렇게 서있어도 땀 흘리거든 사실 이거 열 개만 해봐요 낮아? 낮아 나는데? 낮아 나 여기 인중에 어디가나 뭘 닦아 뭘 닦고 간지러워서 이렇게 한 건데 나 안 나 저걸 괜히 먹었나? 저걸 마시니까 열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기다려 소울아 뭘 치워 커피 갖다주는데 야 버려버려 뭘 버려버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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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윽 창조경제 창조경제 네 아주 좋은 단어가 많이 나와요 1 2 3 4 5 6 7 좋습니다 사실 안 먹어요 왜 안 먹어? 땀 흘리고 좋지 뭘 시키려고 하자 뭘 시키고 안 먹어도 시켜 어차피 제 마지막이에요? 두 개 남았어 어이 씨 씨 와 좋습니다 고마워 먹겠다고요 너 이걸 자연스럽게 딱 먹고 딱 이렇게 중간에 쉬는 느낌이 있어야지 멋있게 나와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 한 사이즈 실에 딱 내리고 편하게 딱 기대면서 딱 여유 있게 커피 선전하는 것처럼 술 마시냐? 아 시원하네요 시원하고 맛있네 하고 딱 끝내야 돼 빨리 안 끝나 그러면 무기가 무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무기가 무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아 아 힘들어 지금 뚱땡이 된 거 보이는 거 알죠 지금 시원한 게 맛있네요 아 아 아 아 아 시원한 게 맛있네요 시원한 게 맛있겠네요 아 내가 할 줄 ㅎㅎㅎㅎㅎ 이거 딱 마시면서 그만 먹어. 이걸 마셔야 돼, 마시면서 볶음 저기 저쪽으로 가, 시작! 셀티바 효과가 있어? 네, 네, 네. 근데 너무 많이 보고 배부르니. 배부르니까 좋은 거지, 다른 건 안 먹잖아. 셀티바 아라비카 그린 커피! 호의! 다시! 아, 그만 해! 어 깜짝이야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어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 이렇게 또 한 명을 또 다이어트를 시켰구나. 셀티바 그린 리액션 땀이 훨씬 잘 나게 되는 거야? 네. 모르겠어요. 진짜 이걸 먹어서 그런 건지 운동은 평상시에 2형만 하니까 오늘 땀이 잘 난 건지 아니면 네가 어제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다. 오늘도 안 먹을게요. 오늘 찌르려고. 아아... 네... 아... 어... 이거는 뭐 행보의... 뭐... 사람과 다르니까 그건 모르죠, 담살 컵 좀 마시고 이 정도... 그냥 오랜만에 운동을 할 수 있어 응 근데 확실히... 오늘... 오늘은 땀 많이 나긴 하다 네 알았어 빨리 씻어 네 띄스 빼는 그냥 아 이거... 바람 와요 바람 와요? 네 그래 엉덩이 확 올라왔네요 으아... 응 아무 아무 아니다 어... 아 나도 오늘 훌륭해